자 이 그림의 제목은 구원의 영이에요 여기 은색물감과 크리스탈로 되게 되게 좀 깨끗하고 순결하고 거룩하고 이런 이미지를 표현해서 구원받고 싶은 즉 이 구원의 영을 가져가시면 버림받은 아픈 마음이 너무 센 아기들 버림받은 아픈 마음을 인정하면 구원받거든요 버림받는 거와 구원받는 거 하나니까 구원받는 마음 구원의 영이 되는데 그 영이 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인정하기 쉽게 도와주는 구원의 영입니다 예수님의 영이 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인정하기 쉽게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